저랑 같이 방송하는 거 괜찮아요? 네. 그것 때문에 조회수 잘 나와요. 평생 하죠 그러면? 네? 잘 나오신다면서요. 조은이 카메라 각도 조절이 안되면 되겠지요? 네? 카메라 각도 조절이 되겠지요? 카메라 각도 조절이요? 잠시만요. 카메라 잘 해놔죠. 어.. 네. 안 보여요. 네. 쌤 나체에요?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? 네. 그럼 지금은 밑에 보고 몇 센치인데 알려주시면 안 돼요? 네. 안 들린다고요? 네. 소통 오시던데요? 진짜요? 네. 피곤했나무요. 무호흡증도 한 번 냈어요. 제가 좀 귀 기울에 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요. 네? 그래가지고요.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. 쌤 먹고 싶은 거 없어요? 저 쌤 먹고 싶은 거 진짜 맛있게 먹을게요. 아니 근데 소연님이 보면 좋지요. 아 저는 쌤이 좋지요. 왜냐하면 소연님이 봤을 때 네. 소연님 맛을 잘 안 먹으려고. 응? 아.. 바람쥐마루 솔직히 데이트하니까 좋지. 좋은데. 네. 니 뭐 되냐? 좋아하면 안 되냐? 아니 좋아요. 저랑 같이 방송하는 거 괜찮아요? 네. 그것 때문에 조회수 잘 나와요. 평생 하죠 그러면? 네? 잘 나오신다면서요? 평생 계약은 좀 그렇고요. 네. 지금 몇 월달이에요? 네. 두 달만 하는 거 어때 그럼? 두 달이요? 네. 는 드립이고. 제일도 올 때 빨리 하죠. 아 네. 드립이고. 2년간 할까요? 아 예. 바톤 터치 해줄게요. 진짜로. 2년간 하다가 뭐.. 아니에요. 거인교 시집가셔야죠. 아 맞다. 네. 그러다가 뭐..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네. 제가 낸다니까요. 네. 제가 낸다니까요. 네. 네. 갈게요. 네. 제가 낸다니까요. 네.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 의도가 뭔지 알아요. 뭐요? 싼 걸 내고 비싼 걸 얻어먹을 생각이에요. 저는 어제 갈치 그거 9만 얼마짜리 냈잖아요. 그러니까요. 뭔가 생색 내는 느낌 나잖아. 존나 비싼 거 산 느낌. 근데 사실은 16,000원 밖에 안 돼요. 아니 전 이거 들으면서 슬펐어요. 뭐요? strongest 월요일에 일하는 날. 아 난ذا 정말 걸린다? 진짜 귀여워. 그거는 단라서요. 보고 싶으세요. 쌤 여기 백화점이 있어요! TaraÜ정 신세계 저희는 근데 뭔가 명품 좋아하는 여자에요. 안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? 사주면 다 좋아야돼 왜 사줘야 되는데 근데? 제가 선생님한테 사달란 말 안했는데 왜 사줘야 되는데? 아니면 다이소 백화점 가세요? 사드릴까요? 아니요 거기서는 가능요 다이소 무시하네 지금 선생님 얼마나 걸리시겠어요? 모르겠어요 선생님 네 백화점 장난인거 알죠? 안가려고 했던거 빨리 나가요 빨리 다이소나 이따 같이 가세요 여기로요? 네 여기로 오면 돼요 휴대폰 가져가시고요 갔다오세요 조심히 혹시 대기가 좀 있으려나요? 20분 밖에 꽃이요 선물했습니다 꽃 펀딩하자 나열 계속해 600개요 더 없어요 펀딩 꽃 살게요 서윤님은 이거 비록인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감동이 좀 떨어지잖아요 감동 꼭 받으라는건 아니지만 감동 꼭 받으라는건 아니지만 똥 싸고 올게요 잠시만요 서윤님 네 이거 드세요 뭔데요? 피로회복 서윤님 저도 제가 서윤님을 위해서 준비한게 있어요 꽃이요? 어떻게 알았어요? 다 봤어요 제가 이렇게 숨겨놓는걸 우와 대박 감동이다 너무 감동 먹었다 서윤님 여기에 뭐 있어요? 서윤님 이것도 생화라서 비싸요 잠깐만요 혹시 모르잖아 반대 있을수도 아닌데 없을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서윤님 서윤님 네? 섭섭하네요 왜요? 아 못찾아서? 잠시만 아이 씨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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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쌤 직진 네 서윤님 극복 재혁쌤이 서울에서 붙어 사드리고 싶다고 펀딩 받은 거예요 아 진짜요? 미션이 아니라요? 음 서윤님 여기서 좀 더 가서 좌회전 얘기죠? 네 자회전 얘기죠? 미션 맞죠? 미션 맞죠? 미션 맞죠? 미션 맞죠? 서윤님 일단 이쪽 거리거든요? 네 미션 맞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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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맞죠?